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용의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 상태빌 파크 아파트 경매 물건은 신문당선 상현역 800m로 서원 초, 중, 고등학교 남측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의 낭입니다. 수지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용의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 상태빌 파크부 매물은 4,810동 9층으로 대직군 20.1평형에 전용면적 32평형, 분야면적은 3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3년 7월 기준으로 7억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가격인 4억 9천만원 최저가로 오는 2014년 2월 28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4,90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상태빌 파크부 아파트 39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7억 2천만원, 하위평가는 6억 8천만원, 상위평가는 7억 6,25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5,5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가문건 해낭을 살펴보면 송호건설이 시공하여 2002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13개 동에 96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8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0층 중 9층 39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말소개정권리는 2021년 7월 8일에 설정된 반고개 새마을금구의 근저당으로 채권채고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우선인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억 9,045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6억 6,84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문건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없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4,500만원에 월세 180만원이며 배당 요구권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시 수주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인시 수주구 상현동 광교 상대빌 파크부아파트 39평형은 최근 거리내기를 살펴보며 지난 2014년 1월에 5층이 7억 1,8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며 광교 상대빌 파크부아파트 39평형은 매물업과는 4,809동 남양 20층이 9호군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주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수주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5% 매각률 47%에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주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서, 물건분서, 시세분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됩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연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한국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률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 쌍태빌 파크업아파트 39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국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